안녕 전학관제 꼼짝 꼼꼼세요 안녕 바로 엉뚱말랄 콩순이 콩순이 아빠랑 캠핑가요 공연 최초 하는 곳이야 콩순이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귀여운 인형인데 그 인형 그 인형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관련된 공연을 하고 있어 아빠랑 캠핑가요라고 어른들이랑 캠핑 가야겠지 자 언제 할까 바로바로 8월 17일부터 18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네 딱 이틀만 하는거야 어디서 하는거지 바로바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 산다고 그럼 이건 어디서 예매할 수 있어 바로 캠핑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살 수 있다고 그랬구나 인터파크 광고 아님 세럽은 콩순이 좋아하는 친구들은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하니까 인터파크에서 예매해서 한번 보러 가는것도 괜찮을거 같애 그럼 봐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 빠이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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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